공병호TV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우기는 것일까? 왜 저 사람들은 거짓을 참으로 우기는 것일까? 왜 저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표현으로 압축하면 거짓의 생활화, 거짓의 일상화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분식을 하고 아무리 화장을 시키고 아무리 거짓으로 뒤덮고 여론을 조작하고 선전선동을 일삼더라도 실체적 진실 그 자체를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조국을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왜 아파트의 주민들이 나와서 마실물을 떠주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심이고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9월 28날 저녁 서초 대검찰청 주변에서 9.28 조국 수호 관제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데모에 대한 왜곡도 아주 지나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좌파 유튜브 방송들은 그리고 신문들은 100만이 몰렸다, 200만이 몰렸다 이렇게 제목을 들고 선동을 합니다 전혀 진실이라는 부분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서초구하고 서초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일주일간 지속됐던 서리풀 페스티발 서리풀 축제 폐막식이 열린 날이 바로 9월 28일입니다 폐막식의 80만 정도가 반포대로에 몰렸습니다 관제 데모 온 사람들은 이 숫자를 자신들이 퉁치게 해버린 거죠 부끄럼을 모르는 겁니다 거짓말을 일삼된 너무나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진보 신문들은 200만이 몰렸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기도 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초구에 살고 계시는 나이 드신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가 보셨기 때문에 1, 2만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외치는 구호가 섬뜩섬뜩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이 제 방송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권택승 씨라는 분입니다 9.18 서초동 조국수 관제 데모 1만 5천명도 안 된다 80만으로 뻥튀기한 사람이 주최 측이다 민감용 경찰청장협조에도 전국동원에도 서리풀축제에 다녀왔는데 사진의 반 이상은 축제 공연에 온 사람들이다 참고로 스리풀축제는 서초구가 주최하고 서초문화재단이 후원하는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리는 축제입니다 주로 반포대로 주변에서 열립니다 바로 데모하던 그 시점이 폐막공연인 한불음악축제가 반포대로에서 열렸습니다 2시 PM 준호보르 국내 편이란 일본에서도 많이 왔고 김범수, 박명수 공연 이어져서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리풀축제에 잠간 79만 5천명이 분노 중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자파들 선동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어떻게 축제하는 걸 알고 그 축제 자리에 앞에 앉아서 뻥튀기를 선동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조국 수호 관제 데모에 대한 논평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관심 속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데모를 만들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다 지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의 수사가 내용이 알려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더욱이 여건과 진보 단체들의 상호 협력에 의해서 관제 데모 성격의 집회를 대검찰층 바로 앞에서 개최하는 것은 더더욱 옳은 일은 아니다 관제 데모가 열리는 일은 철저하게 여건에 의해서 기획된 데모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석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9월 26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이 인형은 서초동에서 신만 촛불이 토요일날 밝힐 겁니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독려한 거죠 어서 빨리 참여하라고 독려한 거죠 바로 그 다음날 9월 27일날 대통령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특별 발표를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특별 발표를 데모를 독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이나 양식으로 미뤄볼 때 대통령이 데모를 독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날 특별 발표를 했냐 이야기죠 왜 이인형씨가 9월 26일날 하고 그 다음 9월 20일날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그리고 9월 28일날 데모가 터지는 거죠 야당 대표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건박하는 관제의 데모를 독려하는 일은 옳은 일도 아닐 뿐만 아니고 위법 증인 행동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공평무사함을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위원들이 참석해서 인정샷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가 동원돼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모든 게 다 그 데모대를 확산시키고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관제되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과 조국 비리사건 수사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조국 수사를 갖춰 덮자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조국은 지금 법의 단재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조국이란 사람은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인물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바로 그 거짓말 덕분에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